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 계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민천에 나왔습니다 오늘 성령킥만한 특별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또 새들이 그 문앞에 와서 지절버리고요 여기는 벌써 이 썸머라고 생각하셨나봐요 왜냐하면 겨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오는 봄이 썸머라고 생각이 됩니다 봄은 굿바이 하는 것 같고 곧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여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목말라요 저는 이 따뜻한 계절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저 푸른 하늘이 더 그립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축복과 주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참 이 물을 좋아해요 제가 특별히 목이 마를 때 더 물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물을 마신다 보면 아주 그 갈급함이 있을 때 더 그러하죠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제 한 친구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랑 함께 어릴 때 자랑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심각한 어떤 사고를 만났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의 발은 죽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주 중삭중한 상태입니다 그녀는 아주 지금 아주 콤마 상태에 들어가서 다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친구와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녀가 지금 삶과 죽음의 기루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아파요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사랑하는 친구 캐티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그 친구는 무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으로 그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저희가 저 하이포드에 있는 저 말씀을 바라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제도할 것이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은 다시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사랑 안에 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함처럼 너희가 사랑 안에 그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마치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능력과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기 시편 11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예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내 마음을 고정했어요 정말 내 친구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정을 했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작은 것이든 혹은 큰 것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누군가를 찾아서 그게 고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마르다 아 내 목마르 물 마시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처럼 주님께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을 마실까를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다 고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각각의 컵에 각기 다른 음료수를 우리가 마시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고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는 어떤 물을 마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됩니까 우리가 진정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바로 정말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게요 제 온 삶이 언제나 그냥 주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곳에서 나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거기서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진정한 그 생수를 찾기까지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저 생명수는 우리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해주는 물이에요 주님은 생명의 물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의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는 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 대한 여인아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깨우고 싶었어요 여인아 나에게 물을 좀 마시오게 하라 그녀는 지금 너무너무 상처투성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찾고 싶었고 누군가 자기를 평안해 줄 그런 구주를 찾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것 같지만 돌고 돌고 돌아서 그 여인이 가있는 지금 우물가에 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면서 여인아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라 예 이 여인은 너무 놀랐어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 같은 거룩한 이 무리들이 어떻게 이 천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럴까 예수님은요 이 인류를 구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부서져도 상관이 없어요 부서지고 낮아지고 하더라도 그 여인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또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여러가지 의문이 터져봤어요 그녀는 그녀가 찾고 있는 그 무엇을 지금 주고 싶으셨습니다 때때로 그 사마리아 여인 곁에 와 있던 그 주님은 우리가 어려워할 때 우리 곁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네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을 거고 나 메시아 됨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오 예 주님은 그가 하셨던 그 일을 그가 믿는 우리 믿어줄 수 있는 일을 우리 인간들이 하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가 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한 부문에 되어 붙어 있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한없이 부자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에게서 우리가 받아서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이 지난날 우리의 힘들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은 우리를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 우리의 원줄기 되시는 주님께 연결됨으로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원 뿌리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저 여인이 이제 드디어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세요 그녀는 주님께로부터 이 참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달려가서 자기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던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바로 이 생명수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정말로 참된 생명수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이 어메이징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일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요 그 여인이 저한테 얘기하니 미안하지만 우리 미래나 너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그리고 그녀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를 어 스톱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다 아는데 너는 어떻게 이해가 안 간다 너는 내가 볼 때 정말로 하나님과 너무 강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마치 그 여인이 보기에는 마치 절판처럼 딱 이렇게 블록되어 있는 것 같아 마치 그 식당 밖에서 내가 너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여인이 얘기하기를 나는 너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에너지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고 정말 높은 곳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도 너는 정말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너 아마 너 하나님과 아마 결혼할 것 같아 예 그래 맞아 노한복음의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깨달을 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심을 개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91편에 얘기하기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그하리오 예 어떠한 악이라도 나를 침몰지 못하리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것은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빛을 가진 자들이고 여러분은 생명의 물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대적마기보다 훨씬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그러한 능력까지 우리를 보고 물러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편 112편 7절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이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어려움과 혁경과 고난 속에 살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저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을 때 그의 시선이 의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고정하도록 하십시오 그 여인이 오늘까지 앉아있던 그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와 대화를 하는 중에 당신은 아마 선지자에게는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임을 설명을 하십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당신은 바로 우리 모두는 메시아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왕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인은 얘기했어요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네 내가 찾던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한 질문 속에서는 내가 그 여인이 죄인임을 깨닫게 했고 그 질문을 하는 그 주님은 우주의 왕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레이스 아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와봐라 나에게 저런 얘기해주던 그 주님을 만나러 가자고 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어 왜 그 여인이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있는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배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위하여 우리의 포도나무 줄기내시는 그분과 연결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은 생명의 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생수이십니다 바로 그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은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그녀가 이제 고정하고 살아야 될 시선을 고정하고 정신을 고정하고 살아야 될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손을 마주잡을 그곳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아보고인 14장에 있는 그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오 주님은 우리에게 스프라이즈한 일을 만들어 주시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롯데월드 어드벤처보다 더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경험을 해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은요 딱 마치 레슬링 선수하고 레슬링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대때로 우리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 약복강가에서 실험하던 그 실험 같은 실험을 우리는 하나님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야곱이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킬 그분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실험하던 그 장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고정해야 될 시련의 초점이 누구인지를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에게로 고정시키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목마른 신념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이 정말로 신념이 목마른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던 분은 오늘 여기와 앉아있는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주님이 그 목마른 그 여인을 위해서 여행을 출발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분은 출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직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1장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조의 말씀이 되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를 통하여 천지가 다 지엄을 받았다 그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은 그분에게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바로 그 생명은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는 빛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여인하고 같이 얘기를 한 중에 제가 그 여자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누가 하나님인지를 너는 찾게 되기를 바라보라 그렇게 그녀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듯 내 친구는 아직도 진정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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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여인에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님을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저 1절에서 보면은요 말씀이 그래놓고 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희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그분 인격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주님이라면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 그는 하나님과 계셨고 그는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여기서 찾아보십시다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사마리아에 대해 어떤 일이 그날 일어났는지를 주님은 그 여인에게로 가셨습니다 목마른 그 여인에게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사마리아 여인과 했던 그 대화를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계곡이 있든지 산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 다 신어서 주님 오늘 우리 곁에 오시기를 원하십시오 예 주님은 정말로 이 세상적인 우물가든지 아니면 우리 집이든지 어디든지를 막론하고 찾아오시기를 원하십시오 하느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되어질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오늘 주님께 드려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그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저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39장 찬양합니다 원프리라이언 우리 149장 찬양합니다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